우리 함께 은혜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롯에서 우리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우리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우리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현재여 신신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잔이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의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를 이르거든 영접하라 또 유수로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화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전도자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뒤를 보면 바울이 함께 사역을 했던 제자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7명 정도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노마서 16장의 제자들과 비교해서 볼 때는 화려하게 소개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친필로 골로세 교회 편지를 쓰면서 정말로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세서는 노마서보다 5년 후에 기록된 것이고 그 5년 동안 험남한 성교 사역이 사역 속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노인들도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전도자의 제자로서 그리고 그리스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또 어떠한 영적인 목표를 두고 응답받아야 할지를 말씀으로 확인하는 우리 시간대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의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절과 8절을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현재여 신신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전도자 바울이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제자의 이름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소통의 멜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 사정과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 마음의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서 말만 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몰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두기고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를 줄 정도로 중요한 영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은 현실과 사실을 보면서 결국 사단에게 속는 인생을 살지만 그리스의 제자는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계획을 발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는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메이커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소통의 메이커 속에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것은 말씀과 소통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집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밖에서 많은 식사를 할 수 있지만 내 속과 가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밥이 집밥입니다 저도 어제 새벽기도 준비하고 장례 예배가 나가지고 어제 저녁에 우리 나영 목사님하고 같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하나 사 먹었는데 그게 속이 약간 안 좋게 만드는 그래서 느낀 게 또 느낀 게 뭐냐면 내 속하고 가장 맞는 것이 집밥이구나 이게 느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이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의 메이커라는 것은 가교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제자와 사역자는 반드시 연약한 성도들에게 교회의 강고 같은 것을 전달할 때 강고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연약한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시면 말씀도 잘 듣지 못하지만 주보 강고도 잘 안 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표를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메이커라는 것은 연약한 성도와 또 연약한 랩런트들에게 교회의 강고를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자들에게는 연약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달해 줄 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집어넣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사정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교육자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정확한 시간표를 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기고는 바울에게 있어서 소통의 메이커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두기고처럼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그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전달해 주는 우리 소통의 메이커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한 제자의 이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 또 식주인 가이오 장로 이렇게 유명한 제자의 이름은 아니었지만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제자였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대살로니카 교회의 제자였는데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잡힐 때 함께 잡힌 제자였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목회자가 잡힐 때 함께 잡히지 않고 그 자리를 도망치는 제자들이 더 많이 있겠지요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 편안하게 이야기 삼아서 만약에 목사님이 중국에 단기 성교를 갔는데 중국 공원들이 닥쳐서 잡아가게 될 때 목사님하고 함께 잡혀갈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도망칠 거냐 또 아니면 베드로처럼 저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하고 말하면서 떠나갈 것이냐 미리미리 생각해 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들은 미리미리 생각해 두고 마음속에 결정해 두지 않으면 그 사항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두려운 마음 쪽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잡히고 또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 보면 노마로 가는 그 배에 바울과 함께 제수의 신분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우서 우리 4장 10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이 대마라는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불과 3년 뒤에 이 바울이 제자의 이름을 대마라는 이름을 쓰고 불과 3년 뒤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복마 속에서 이 전도자와 함께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길 원하시고 끝까지 함께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기도 속에서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예언교의 제자이시고 또 단임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예언교의 제자이고 또 단임 목사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복음 속에서 남은 자가 되시고 또 끝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화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두기고 또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요한, 유스도라는 이 예수가 자신의 복음 사역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일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란 것은 불신 영혼을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전도와 성교의 일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는 우리 하반기 전도운동이 생명 살리는 열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살리는 열망이라는 것은 7월 14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우리가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가지기 전에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전도를 한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가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열망이라는 말씀이 노마서 9장에서 1절에서 5절 말씀이었는데 노마서 8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성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노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노마서 8장에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냥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가지기 이전에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과 고통이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동족 구원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번 전도운동이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울처럼 영혼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원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또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영혼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운동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월 27일 주일 예배를 놓고서 또 그날에 와서 복음을 들을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강단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실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날 사회를 보는 목사님 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흑암을 결화시킬 찬양대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은혜의 담비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새가족국가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을 놓고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또 길가밭이 돌밭이 가시밭이 오토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강주에 귀신들린 여자청령이 연결이 되어서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됐는데 벌써 제가 한 세 번째 가게 됐는데 방문을 잠그고 밖으로 안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형광문이 열려도 열려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방문이 잠겨 있으니까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온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대상자들이 이번 주에는 이런 이유 또 저런 이유 속에서 교회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결국 형광문을 열렸는데 방문이 잠겨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돌아오는 주의 속에서 또 예배와 단임 목사님과 또 세가족국가 또 전도대상자들이 이 마음의 문이 열리시도록 함께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자의 제자들처럼 유일한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와 성교 속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소통의 메이커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속에 남는 자의 응답과 전도자와 끝까지 함께 가는 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전도운동 속에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음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